자 여러분 6월 모평 2기차 이것이 기출 자료 해석이다 강좌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만든 강좌 중에서 다 사실 애착이 갑니다만 이 강좌라는 게 여러분도 알지만 되게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또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정말 선생님 강좌 중에서 가장 목적성이 뚜렷한 강좌죠 이 목적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월 모평을 잘 보기 위한 강좌죠 무조건 그 일환으로 선생님이 작년과 다르게 뭐를 하냐면 6월 모평은 수능 특강 있잖아요 EBS 그걸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파이날부터 EBS 수능 특강을 조금 분석을 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자부터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녹여내겠습니다 이미 녹였어요 선생님이 올해 이제 이 기자를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올해 이 기자부터 수능 특강을 넣기로 하니까 먼저 그거부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EBS 수능 특강 펼쳐놓고 한 일주일 동안 다 훑어봤습니다 포인트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6월 모평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의 OT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업로드는 요렇게 됩니다 현장 강의를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분당 러셀 이란 곳에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첫날 개강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모평 강자니까 가능한 빨리 스타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업로드 돼서 이게 금요일날 현장 강의 촬영이 있거든요 그럼 금요일날 찍어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업로드 될 거고 사회 완성반이에요 3시간 반짜리 현장 강의 사회 완성반이니까 쉬는 시간 빼면은 200분 분량으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총 800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냥 오로지 이 강좌의 특징은 두 개예요 뭐냐면 이 기자잖아 기출 자료 해석이다 첫 번째 목적은 기출 자료 해석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 해석은 하는 거야 여러분 들으시면 무릎 탁 칠 거야 아 진짜로 좋아할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필수 강좌로 아주 팍팍팍 밀진 않아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선생님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강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렇게 얘기해 놓고 또 이제 이실 짓고 여름 문풀 들을 땐 또 그게 또 가장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말을 하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료 해석 접근법을 아 자료 해석 접근법입니다 접근법을 총정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에 수툭 입에 수툭 완벽하게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진짜 6월 모평 풀면서 와 와 할 정도의 진짜 조금만 큰소리 낼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에 탄성이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그 기쁨 그 기쁨 생각해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이 많았잖아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특히 사탐 사탐 이런 거 그럼 딱 맞는 거지 직업이 그리고 작년하고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잖아 써먹을 수 있도록 매회 현장 강의에서 15분짜리 10문제짜리의 자료 해석 문제를 풀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제 인과학생들도 똑같이 그 시험지를 받아서 푸시면 됩니다 딱 스탑워치로 15분 딱 맞춰서 풀어보세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배운대로 써먹으라는 얘기죠 룸패스 이렇게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과감한 투자를 해서 6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2회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실전 6월 모평 대비로는 최고죠 오케이 이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실력 역시 타이머 딱 체크해놓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강좌가 진행되는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는 촬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첫 전국 단위 대규모 시험 아닙니까 첫 평가원 시험에서 입이 입이 조커 입처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찢어지면 안되잖아 이렇게 위로 찢어지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2 1 2 감사합니다.